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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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뻐! 진짜 아미에게 전경을 다 볼 수 있었어. 와, 생각보다 높은데? 빠르다. 빠르네. 얘 미쳤나 봐, 얘 미쳤나 봐, 진짜. 오, 얘 간이 부는 비행기는 딱 뭔가... 아, 저거 멈췄어, 멈췄어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왜 멈추는 거예요? 아, 저거 멈췄어, 멈췄어. 어? 어? 야, 움직여, 움직여? 아, 손님이 탈 때 원하시는구나. 그렇지. 여기 최고점이야?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오, 흔들린다, 흔들린다, 흔들린다. 최고점 아니야? 최고점이야. 왜 하필 여기서 훔쳐? 미쳤나 봐, 진짜 내가. 아래쪽 찍어줘. 나 진짜... 아, 무서워해? 가나, 가냐, 가나, 가나, 안 가? 왜 안 내려가? 왜 안 내려가? 나 진짜 미칠 것 같아, 나. 나 멈춰달라고 할래. 여행 몇 번 같이 하더니 많이 닮아가네요, 팀원들도. 가나, 가냐, 가나, 가나. 안 가, 아직 안 가? 저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여기 다 겁쟁이 드시면서 핸드폰이. 배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우와. 우와... 와, 기가 막히다. 와... 아니, 아... 갑자기 문제지, 문제지. 내가 잘못했어. 오, 뭐야, 뭐해? 저 흔들린다니까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? 선생님 괜찮으세요? 맞아요. 안 괜찮아요 진짜 너무 나갔다 나 진짜 내려야 돼 그만 그만 저 때 못 내려봐 만약에 그대로 놀았으면 또 가야 돼 선생님! 선생님! 스톱 스톱 스톱! 스톱! 무서워! 오! 관리하는 선생님이 어디 가성돼? 오! 진짜 나 그냥 농담을 한 번도 진짜 지나간 거야? 진짜? 진짜 미치겠네 또 가? 빼기 안 되니까 아 못해요! 못해요!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선생님! 자리를 비우시면 어떡해요 못했나 봐요 진짜 갑자기 컴투룰러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를 떴어 오! 아니야 이제 내려가서 땅이야 땅 됐어 이제 그만! 아저씨 지금 복귀했어 지금부터 들어가 이제 지금 불러야 돼 복귀! 복귀! 오! 아이고 야! 내가 진짜 안 탄다고 했는데! 이왕이면 이거 없는 거 타볼까? 이왕이면 이거 없는 거 타볼까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밀착체제 좀 할게요 어 나 진짜 괜찮으세요? 진짜 안 탄다 나 진짜 맹세한다 하하하하하 진짜 안 타 하하하하하 우리의 여행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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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